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. 제발 자 일단은 그 쿠폰을 한번 등록하고 봅시다. 교환 코드죠? 자 교환 코드가 원펀맨 2021이었거든 원펀맨 2021 레츠고 자 하나 받았구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원펀맨 쿠폰번호 하나 더 있는데 뭐였지? 아이씨 원펀맨 쿠폰번호 하나 더 있는데 어느사람 아 2021 0316 아 원펀맨 카페 2021 03.. 어 다섯개나 돼? 아 오케이 개꿀 고마워요 아주 좋아요 고마워요 2021 0316 자 오게 또 있어 원펀맨 카페 자 원펀맨 카페 자 좋아요 좋아요 또 있어 또 있어 원펀맨 카페 10K 자 원펀맨 카페 10K 자 원펀맨 카페 10K 자 좋아요 원펀맨 와우 굿굿 원펀맨 카페 15K 좋아요 원펀맨 원펀맨 카페 15K 자 여기 또 원펀맨 카페 20K 야 개꿀인데 와 진짜 정윤아님 진짜 개꿀띠 진짜 감사 아 자기소개 유튜브 하비채널 사 유튜브 유튜브 하비채널 유튜브 원펀맨 각 자 자 좋아요 오 다이아가 어 근데 그렇게 많아지지 않았네 뭐 되게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뭐 되게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차진 않았어 또 자 다시 강좌 소환권을 2개 440개 필요하니까 아직이네 일단 캐릭터를 조금 올려보고 올까요 자 한개 돌파 자 앙 돌파 띠 앙 돌파 띠 앙 돌파 띠 렛츠고 그리고 돌파 가능하니? 아 14레벨 돼야돼? 곧 10분비 가능하다 오케이 가방 오 주는거 일단 다 써요 그냥 오 오 좋아요 강좌 소환권이 좀 생겼어요 자 일단은 요거 하고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좌 소환권 생겨서 자 10분비 한 번 더 갈게요 렛츠고 소환 자 갑니다 갑니다 출발 출발 출발디 완판치 사이타마 완판치 아 우리 배포님 웃었어요 자 앙쓰레기 자 앙쓰레기 앙쓰레기 조각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몇개 조각으로 나오는거야 아 씨 망했네 자 일반 소환 10회 갑니다 아 방금 뽑기 망했어 자 완판치 아 진짜 확률 심황이다 진짜 자 오 아 붕붕맨 극현띠 아 이거 뭐야 문어네 앙올백맨 왁스를 많이 발라요 아 이거는 보라색 문어네 이거 그라운드 드래곤 두더지 나왔어요 두더지 강력한 천공족 자 조류와 조류 나왔고요 오 경거망동하면 제로 만들어버리겠다 블루빠이아 자 블루빠이아 나왔어요 명탐정 코난 명탐정 코난에서 그 뭐야 악애물이 아무튼 한 명 나왔어요 오우 야 SSR 나오는게 진짜 어렵구나 미쳤는데